오늘 12월 4일은 초승달입니다. 이번 초승달은 지구와 달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달의 인력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어도 12월 5일 일요일까지는 큰 지진에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초승달이 가까워지면서 12월 1일에 지바현에서 규모 4.9, 2일에 이바라키현 남부에서 규모 5.0 포쿠시마현 아바다에서 규모 4.7, 3일에 호지산 근처에서 규모 4.9, 기이수도에서 규모 5.4, 오가사와라제도에서 규모 4.9, 12월 4일 토요일에 도카라열도에서 10번이 넘는 군발지진이 발생 중에 있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올 2021년 4월 도카라열도에서 250번 이상의 군발지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1981년에 도카라열도에서 수많은 군발지진 발생 외에 1982년 3월에 호카이도 우라카와 아바다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두 달 전 10월 9일 규모 4.4와 11월 30일 3.8의 지진이 호카이도 우라카와 아바다에서 발생을 했었으므로 호카이도 우라카와 아바다의 강진에도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3일 금요일 오가사와라제도에서 발생한 깊이 430km의 신발지진은 매우 불길한 시그널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동일본 대지진 발생 3개월 전에도 오가사와라제도에서 신발지진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해저의 화산지역에서 큰 요동이 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데 그것을 우리가 직접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는 답답한 상황입니다. 올 8월에도 오가사와라제도에서 해저화산이 100년 만에 큰 대폭발을 했는데 올해 오가사와라제도와 이즈제도의 신발지진 이후에 100년 만에 해저화산의 대폭발에 이어서 12월 3일에 또 한 번 오가사와라제도에서 규모 4.9의 진원의 깊이가 430km인 신발지진이 발생을 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11월 30일에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21호 태풍야토가 12월 4일 토요일 오가사와라제도까지 진출을 하면서 오가사와라제도의 섬들에 강풍과 폭우를 내리고 있으며 5일 일요일에 온대저기압으로 바뀌게 되지만 태풍방송을 하면서 제가 여러번 말씀을 드렸듯이 저기암 역시 강풍을 동반하지만 않을 뿐이지 강력한 세력입니다. 12월 3일 저녁 9시에 오가사와라제도에서 강한 신발지진이 발생을 하였고 12월 4일 21호 태풍야토가 오가사와라제도를 통과하면서 일본의 큰 강진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12월 3일 저녁 9시 8분에 중국 청도에서 동쪽으로 324km 떨어진 서해 해역에서 규모 4.5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올 1월 19일 새벽 3시 20분에도 중국 청도 332km 해역에서 규모 4.6의 지진 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전남과 전북에서 지진 등을 감지했다고 기상청이 발표를 했었고 진동을 느꼈다는 수십 번의 제보들이 있었습니다. 12월 3일 발생한 중국 청도의 규모 4.5 지진도 전남 흑산도의 기상청 직원이 진동을 느꼈다고 신고 했고 119 신고는 전북 소방본부에 두 건 제주 소방본부에 두 건이 접수 됐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 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감사드립니다 ustered